안녕하세요. 상구상구 주상구 주식비상구입니다. 이번에 DS단석 한번 알아볼건데요. 오늘 역시 주가가 눌리고 있습니다. 1개월짜리 확약 물량이 나오게 되면서 몇만주? 68,674주가 나오게 되면서 현재 주가가 눌리고 있지만 저희는 다시 한번 매수 매수의 기회가 기회로 보셔야 됩니다. 방에서도 제가 9시 이전에 21만 5천원 제가 원래 매수 사인을 한번 드렸습니다. 하지만 21만 5천원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또 500원, 1000원 그냥 비싸게 사신 분도 계실 거고 딱 이 금액으로 설정을 해서 안 사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만큼 방에서 현 시점에 다시 한번 매수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현 시점이 21만 7천원 미만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든 다 현재 매수가 가능할 거고요. 다만 이 목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 목표가 설정을 잘 해주셔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때 비중을 축소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눌렸을 때 다시 한번 이렇게 매수 이런 식으로 꾸준히 수익을 만들어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번엔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25만원으로 잡기보다는 조금 더 아래쪽으로 잡고 진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목표가 설정할 때 전략 매도다? 전략 매도가 절대 아니죠. 항상 주가가 올라갔을 때 목표가를 설정을 해놓으면 그 목표가에 도달을 했을 때 비중을 각자 20%, 50% 정해서 일부 비중을 덜어내주셔야 다음 눌림목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매수 이런 식으로 무조건 수익을 수익을 만들어 나가셔야 되는 거고요. 아무리 주가가 올라간다 한들 결국 매도를 안 하게 되면 아무리 20%가 찍혀있든 30%가 찍혀있든 실질적으로 매도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제 계좌로 돈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 결국은 수익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수익 챙길 수 있을 때 계속해서 챙겨가셔야 됩니다. 물론 저도 지금 매수 사인을 드리긴 했지만 지금보다도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려가 봤자 지금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는 건 20만원 구간이죠. 라운드 피겨 자리이기 때문에 내려갈 길은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래는 적고 위에는 많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드린 거고요. 저희 DS 단석 같은 경우에는 현재 25만원 구간, 30만원 구간 기본적인 목표가로 잡고 가야 될 구간들이고요. 혼자서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꼭 방으로 입장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DS 단석으로 현재 수익을 내고 계시는 분들은 안 들어오셔도 굳이 상관은 없겠지만 현재 손실을 보고 계시거나 혹은 다시 한번 신규로 진입을 하실 분들은 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방으로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 4892-9671 여기로 DS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방으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지만 이 텔레그램도 안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DS 뒤에 K 한 글자만 더 적어서 보내주시면 방으로 입장 도와드립니다. 다만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은 아무리 제가 타점을 드려도 목표가를 드려도 영상을 찍으면서 목표가를 드린다 한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현 시간 현재 10시 52분입니다. 현 시간에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영상을 올리기까지는 못해도 2, 3시간 이상 걸리다 보니까 이미 지난 과거의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입장 가능하신 분들은 꼭 방으로 입장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GS 단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장 전부터 영상도 찍고 자료도 드렸었던 종목이죠. 12월 22일 이때 상장을 했었고요. 상장 당일부터 제가 전략을 여러 번 드렸었습니다. 이때부터 매일매일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대응도 해드리고 이 자료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런 만큼 주가가 아무리 지금 하락세로 떨어지는 종목이라고 해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계속해서 내고 있었던 종목이죠. 주가가 아무리 떨어진다고 해도 여기에서는 일자로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저점과 고점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이런 하락 속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내드렸었던 종목이고요. 27일 26일 이 동시효과 때 매수를 진행을 해서 27일 이때 장이 열리기 전에 8시 50분에 시초가에 다시 한 번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내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럼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이 동시효과 때 매수를 해서 시초가 때 다시 한 번 매도를 하고 그럼 이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드렸던 종목이죠. 오늘처럼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도 타점을 몇 번 드렸었고요. 맞고 떨어질 거라고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종목인 만큼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꼭 방으로 입장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DS 단석 같은 경우에는 상장 초반보다 당연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많이 약해지는 상태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재료들이 넘쳐나오고 있죠. 주가가 급격하게 변할 때는 저희가 항상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건 이 수급량 플러스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이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로그램이 매도세가 강하게 되면 주가가 눌리는 경향이 굉장히 심해지게 되고요. 프로그램이 매수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사고 파는 것도 잘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기존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30만원 구감내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현재 시초가보다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50% 이상 떨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20만원은 라운드 피규어 자리이기 때문에 이 밑으로 빠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0만원을 제일 밑 바닥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두산 로보틱스처럼 마찬가지로 절반 이상 빠졌던 종목이고 양봉과 함께 다음 날 은봉이지만 어떻게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이런 차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DS 단석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 기사죠. 올해 내년이니까 올해 1월 펠 배터리 리사이클 공장 완공됐다는 소식과 함께 다시 한번 주가가 급격하게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고요. 6월 달에 있을 MSCI 정규 편입을 위해서 계속해서 코스피 200을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20만원 밑으로는 절대 안 빠진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혼자서 견디기 힘드신 분들은 꼭 방으로 입장을 해서 같이 수익을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에서는 1월 22일 오늘이죠. 8시 44분에 장이 열리기 전에 제가 매일 단타 칠 수 있는 종목들 보통 한 종목에서 두 종목씩 매일매일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 추천드린 이 두 종목도 마찬가지로 다 수익을 받습니다. 물론 100%로 매일매일 수익을 보는 건 아니지만 한 종목 수익을 받고요. 9시 2분에 장 열리고 거의 바로 받죠. 나머지 한 종목도 마찬가지로 수익을 받습니다. 10분에 그렇죠? 보통 2, 30분 안으로 다 끝나기 때문에 이런 단타 종목들도 같이 한번 해보시면 수익 나는 걸 계속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도 내려간다고 해도 일자로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아니듯이 여기서도 항상 고점과 저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꼭 설정을 잘 해서 수익을 계속해서 챙겨나가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매집주 하나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집주 하나 말씀드릴 건데요. 매집주 뭐죠? 금융투자자 그렇죠? 금융투자 그리고 또 어디? 사모펀드 그렇죠? 사모펀드 이런 데서 지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부티크 자금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자금이 뭐죠? 자 미리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그렇죠? 어떻게 하죠? 밑에 구간 그렇죠? 이런 밑에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보시면 처음에는 어떻게 됐죠? 거래량이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주가가 올라가요. 자 하지만 거꾸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 거래량은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들고 있죠. 주가는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줄어든다. 자 이 말은 뭐다? 자 주가는 올라가지만 자 주가가 좋은 걸 알기 때문에 파는 사람이 없는 거죠. 파는 사람이 없다. 자 왜?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렇죠?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안 팔고 버티는 거죠. 자 그럼 세력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죠? 세력 입장에서 안 팔면 거꾸로 주가를 내려버리죠. 자 세력 입장에서는 자 주가를 매집을 해야 되는데 자 안 팔면 어떻게 한다? 거꾸로 내려버리면서 어떻게 해요? 자 매집을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네모친 구간 자 이 구간이 뭐다? 1차 하랑 매집 구간이죠. 마찬가지로 자 2차 하랑 매집 구간 그렇죠? 그리고 3차 하랑 매집 구간 자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한 거다? 자 내려가면서 어떻게? 내려가면서 그렇죠? 주가를 내려가면서 1차 2차 3차 나눠서 매집을 한 거예요. 자 나눠서 매집을 했기 때문에 자 평균은 어디다? 자 2차 매집 구간 자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처음부터 이 구간은 뭐였다? 자 이 구간 이상 뭐 올라갈 걸 그렇죠? 예상하고 매집을 시작을 한 거죠. 1차 2차 3차 나눠서 자 내려오는 추세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구간부터 어디까지? 지금 현재 이 구간까지 자 하락 추세죠. 하지만 어떻게 됐죠? 자 지금 이 구간 올라가는 자 상승 추세라는 거죠. 자 1차 2차 그렇죠? 3차 자 3차 매집까지 완료하고 자 하락하는 추세를 어떻게 해요? 자 들어 올리면서 자 뭐가 들어오고 있어요?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죠? 현재 구간에서 자 내려오는 흐름을 자 거래량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 올라가는 추세로 바꿔놨죠. 자 그럼 결국 이 하락하는 엘리어트 파동이 아니라 자 뭐다? 거꾸로 올라가게 되는 자 엘리어트 파동으로 바뀔 수 있다. 그렇죠? 자 이런 구간들 그렇죠? 이런 구간들에서 어떻게 해요? 자 유통주식 그렇죠? 유통주식을 전량 매집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는 기사 그렇죠? 기사나 뉴스 뉴스를 띄워서 어떻게 된다? 자 뭐 점상한가가 됐든 주가를 폭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다? 현 구간 현재 시점에서 최소 몇 프로? 300%에서 400% 그렇죠? 이 정도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금융투자자들 그렇죠? 금융투자랑 사모펀드 매집하는 건 자 결론적으로는 뭐다? 분명하게 뭔가의 내용을 그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매집을 하는 걸 걸 거예요. 자 현재 시점 현재 이 시점이 자 들어가기 진입하기 그쵸? 진입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에요. 그쵸? 자 물론 더 밑에 바닥 구간도 있었지만 자 이 자리는 뭐다? 자 이 자리는 언제 더 흐를지 모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무슨 자리? 위험한 자리 그래서 바닥보다는 무릎에서 살아는 말들이 많죠. 자 현재 진입이 좋은 이 자리는 뭐다? 자 정고점 자리 정고점 물량을 자 다 소화시키면서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 이 자리 그러기 때문에 진입을 언제 해야 된다? 지금 그쵸? 그럼 결국 어떤 자리다? 자 계속해서 자 막고 빠지고 막고 빠지고 반복하지만 현재 이 자리는 뭐다? 다시 한번 들어 올려주는 자리입니다. 그쵸?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들어 올려주는 상승 자리예요. 그래서 올라가면 몇 프로까지 간다? 자 못해도 3,400% 그쵸? 자 이 종목은 자 무슨 종목이냐면 자 바이오 종목이에요. 바이오 자 전체적인 시장 자체는 2차 전지지만 자 어떻게 되고 있다? 점점 자 시장이 바이오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이 바이오 종목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항상 하는 실수가 뭐다? 자 요렇게 요런 지금 매집주 기사 띄워서 올라가면 자 그때 저희 막 탑승하려고 하죠. 탑승하면 어떻게 된다? 탑승하는 순간 물려버리죠. 그쵸? 자 그런 자리에서 들어가면 된다? 안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런 바닥 바닥 자리에서 사서 어떻게? 자 조금 길게 잡고 가시면 자 그쵸? 길게 잡고 가시면 어떻게 된다? 오태도 자 300%에서 400% 그쵸? 자 무조건 먹을 수 있다는 소리고요. 하지만 바이오 장우면 또 어떻게 돼요? 자 3,400%가 아니라 뭐 7,800% 우습게 넘어갑니다. 자 지금 이 차트가 뭐다? 자 매집주죠. 매집주 어떻게 보면 매집주의 정석이에요. 자 거래량은 줄어들면서 자 주가는 올라가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자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꼭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수익 꼭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원래 이 정보 일반 저희가 무료로 드리는 정보가 아니라 원래는 저희 유료 정본데 저희 지금 구독자 3만 명 이벤트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다? 지금 무료로 그쵸?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위에 번호 010-489-9671 여기로 어떻게? 매 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어떻게 해요?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489-9671 여기로 매 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489-9671